남도 안 갈 거라고 2개 오다, 수고 있어 나 또, 못 얻은 거예요 야, 그리 좋다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어머, 야, 가족 사는 거세요 결혼식 끝나고 가족 사는 거세요 결혼식 끝나고 가족 사는 거세요 하나, 둘, 셋 잠깐만, 잠깐만 자,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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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0일인데요 자, 그럼 잠시만 자, 잠시만 자, 잠시만 자, 눈 뜨고요 얼굴 돌리고 이러지 마이소이 오늘 막 같은 기기인데 눈 뜨거워 눈 뜨거워 지금 차네 잘 됐어 잘 됐어 손바닥을 그대로 기아요 얼굴 가리지 말고 자, 얼굴 돌리고 마이소이 눈 또 껍덩워요 뜬기기 모양이라 화랑이 지금 안 10개 찍어, 웃을 때 됐어, 웃는 거는 괜찮은데 얼굴 돌려야겠다 하나, 하나, 하나 자, 여기는 대구광역시 오늘 8월 10일 대구에 있는 성내 삼동 가수 금지에 놀아계신 부산에서 큰형과 우리 가수 김우 좋은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잠시 촬영을 하면서 제가 그림을 할텐데 여러분 같이 따라 하시겠죠? 네! 지금은 산복두이지만 같이 만나니까 참 시원하고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되고 있는 분들은 다 미래요. 제가 그림을 하겠습니다. 가수 금지 화이팅하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대구 지구장 가수 금지 성대동 노래교실 제가 화이팅을 따라 하세요. 가수 금지 화이팅! 한 번 더 화이팅! 한 번 더 화이팅!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잘하는 게 여러분 늘 오늘 살아계실 동안에 가장 좋은 시간을 받으세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